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비동사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주어 뒤에 씁니다. 주어라는 말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은니니가 붙는 거요. 그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주로 쓰게 되고요. 주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뒤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치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해석은요. 무엇뭇이다. 그리고 어디어디 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존재하다 랑도 비슷한 말이에요. 요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있다, 존재하다. 요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비동사의 종류는요. 사실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밑에 표가 있기도 하지만 저도 하나 적어드릴까요? am, are, is, 그리고 과거일 때는 was, were. 다섯 개밖에 없고요. 비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에 맞게 앞에 나오는 주어에 맞게 얘를 적절하게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을걸요. 이 문장 어떻게 볼까요? I'm a new student here. 나는요. 뭐뭐이다죠.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복습도 하면서 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on new student에는 성분이 뭘까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나는 뭐뭐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한 보어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 here 하면은 여기에 이 학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학교에서 나는 여기에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학생이다. 이렇게 갑니다. 전화가 왔거나 그렇겠죠. 그 다음에 빅벤은요. is입니다. 얘는요. 위에 거랑은 달라요. 얘랑 다릅니다. 왜냐면 빅벤 is 하면서 위에 거 느낌으로 가려면요. 얘에 대한 뭔가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빅벤은 크다라던가 big이라던가 small, 작다라던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뒤에 이렇게 장소가 나와버립니다. 장소 in London 런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그럼 얘는요. 어디어디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걸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뭐뭐이다 I'm a boy, 난 소년이다 You are a girl, 너는 소녀이다 이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 있다, 존재하다 라고도 많이 쓰이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비동사의 형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어의 수, 인칭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면서 일상 대화에서는 줄임말을 주로 사용한다. 여기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제가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게 I 하면은 자, 퀴즈 M이에요, is에요 I, M이죠 너무 쉽죠? 그 왜? 우리가 이거는 자연스럽게 원래 많이 썼으니까 사실 원래 문법이라는 게요 이렇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호주 아기들, 어린이들 문법 배워요? 안 배워요. 학교에서 이거 빈칸 채우기 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근데 다 알죠. 왜? 그렇게 쓰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우리도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여기 수준까지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사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쓰기에는 너무 우리가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따로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걸로 해결이 되죠. I면 M입니다. 자, 근데 이게 되는데도 이거는 알아두면 좋긴 하거든요. 주어라는 거는 I를 말하잖아요. 저거의 수는 뭐고 인칭은 뭐냐면요. 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수라는 거는요. 단수냐, 복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라는 게 붙어있죠. 단수는요. 한 개 말합니다. 한 개. 한 개나 한 명. 이거는요. 두 개나 두 명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단수, 복수.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끝. 수는 단수와 복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칭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한 번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영어에서는요. 자, 이제 세상을 그릴게요. 방구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뭔지 모르겠다고요? 아,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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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이게요. 나예요. 아이. 그리고 여기에 너가 서 있습니다. 유. 하시면 아이유네. 아이유 이렇게 서 있습니다. 크기 차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가 있고 유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영어에서는 이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면은 내가요. 말하는 내가요. 1인칭입니다. 내가 1인칭.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1인칭. 너는 뭐게요? 너는 1인칭? 그 숫자 2인칭. 그리고 그 끝이에요. 막 5인칭, 6인칭, 7인칭 되는 게 없고요. 3까지가 끝입니다. 3인칭이란 건 뭐냐. 그래서 막 들어봤죠? 막 3인칭 단수, 막 이런 거 들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와 너를 뺀 세상의 모든 것들은 3인칭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보고 있죠? 제 입장에선 제가 1인칭, 여러분은 2인칭. 그리고 여러분 빼고 나랑 여러분 빼고 세상에 지금 모든 거 있죠? 다 3인칭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면요. 얘네 둘을 합치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요. 다음 시간에도 나올걸요. 3인칭 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거 합친 겁니다. 3인칭. 나와 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수입니다. 한 명이나 한 개를 말합니다. 그럼 저기죠. 엄마, 엄마 계세요? 아빠 계세요? 엄마랑 아빠가 3인칭 단수 맞아요? 맞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엄마, 아빠 혼자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3인칭 단수입니다. 집에 강아지 키우나요? 고양이 키우나요? 걔네도 3인칭 단수예요. 꼭 한 마리, 한 마리. 근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요. 3인칭 단수. 이 분필은 너도 3인칭 단수야. 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개잖아요. 요게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세상에 3인칭 단수는 엄청 많겠죠.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다 3인칭 단수예요. 거의 다. 엄청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별 게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어가 뭔지를 잘 판단해가지고요. 수랑 인칭. 세 개 중에 뭔지를 잘 판단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동사를 맞춰주라는 건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이미 할 수 있어요. 이미 그 능력치는 있어. 자, 지금 좀 글자가 흐리게 보이지만 얘네들, 여러분들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단 주어를 구별해 볼까요? 단수, 한 명입니다. 복수, 두 명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갈게요. 두 명 이상을 이제 복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칭이 세 가지가 나오죠. 1에서부터 3인칭까지. 이거 이해가 되거든요. 따져볼까요? 자, 복습할게요. 예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I라고 하는 거는요. 1인칭 단수 맞아요. 나하고 혼자잖아요. You, 너. 2인칭, 혼자니까 단수 맞죠. 그나, 그녀나, 그것. He, she, it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지금 혼자거든요. 하나거든요. 한 명이거든요. 3인칭 단수가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비동사 얘네들은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줄임말도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 있는 거. 교재에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 했고. 안녕, 요까지 했다. 그 다음에요. 1인칭인데요. 1인칭이라는 건 내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수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아니, 내가 1인칭인데 내가 두 명 이상이야? 뭐 클론이야? 복제인간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포함돼 있으면 돼요. 내가 포함돼 있고 사람이 여럿인 것은 우리들이라고 하죠. 우리들 위 아닙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너가 포함돼 있는 복수는 너희들인데요.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너희들 형태 변화가 없어요. 너랑 너희들은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크게 적어드리면은 U라고 하는 거는 너 그리고 너희들 좀 꼼꼼한 문법체계는 둘 다 된다라고 요렇게 적어놨습니다. 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건 인칭 복수고요. 대인은 뭐야? 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막 저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인데다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요. 그럼 3인칭 복수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 됐죠? 별거 아니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다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걸 이해 되셨죠?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별거 아닙니다. 알고 나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미리요. 제가 지난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고3까지의 과정을 쭉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단어 많이 외우세요. 초등학생 마찬가지고요. 초중등학교 때 단어를 많이 외워두고 우리가 이제 문법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해를 정말 많이 하세요. 문제집 많이 풀는 소리가 아니고요. 문제집도 푸시고요. 동화도 읽으시고요. 잡지도 읽으시고요. 많이 읽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 정말 고생 안 합니다. 오히려 문법은요.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강의 한두 개 들으면 이해가 잘 돼. 특히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하면 이거 한번 싹 하고 나면 재밌어요. 문법이 생각보다. 오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오히려 단어나 단어가 안 되고 독해가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단어 많이 외워주시는 거 그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문법은 저랑 끝까지 갈 거고요. we나 you나 they 다음에는 are 쓰는 거 이거 당연하고요.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죠. she를 썼어요. 그럼 이제 is를 쓰는 거 사실은 미안하지만 설마 she가 3인칭 단수니까 is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바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제일 좋다고요. 얘는 워낙 쉬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어려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 복합관계사 이런 거 배울 때도요. whenever whatever 이런 애들이 생각해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뭉뚱이 저럴 이렇게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게 진짜 영어가 잘 되는 겁니다. 많이 많이 보셔요. 많이 많이 보셔요. she 다음에 이제 쓰는 거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녀는요 famous writer 아주 유명한 작가라고 하고요. she를 줄여 쓸 수 있습니다. she's a famous writer 그녀는 유명한 작가에다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요. 현재형 끝났습니다. 현재형은요. 지금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 볼까요. 과거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is랑 am은요. words로 바뀌죠. are은요. world로 바뀝니다. 이 두 개는 이제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I am 이거 우리가 이제 기울여 쓰는 걸 이틀렉치라고 하는데요. 얘는 왜 지금 썼냐면 강조입니다. 일상적인 문장에서 얘를 기울여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혹시나 착각하실까 봐 그냥 막 기울여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지금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라고 이 책에서 지금 강조를 해 준 겁니다. 이거는 현재에요. I am 14 years old. 나는 14살입니다. 저 옆에 있는 얘는요. I was 네요. was 과거네요. 나는요. I was 13 13살이었습니다. last year 하면요. 작년이네요. 작년 이렇게 last라는 표현 재밌죠. last라는 표현은 지난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last week 하면은 지난주 이렇게 되거든요. last year 은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13살이었죠. 비동사의 과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C번에서요. there is 와 there are 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there is there 라는요. 뭐뭇이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 요게 이제 중1 때 딱 중1 때 해시태그 하고 중1 때 여러분들 SNS 하시나요? 전 많이 아는데 자, 해시태그 하시고요. 중1 때 딱 요 때 나오거든요. 보통 1과에 막 나옵니다. 1, 2과쯤에 교관서에 나오는데 there is there 라는요. 뭐뭇이 있다 라는 건데 얘가 지금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면은 비동사 쓰잖아요. 그리고 요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 거든요. 그리고 얘가요.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there이 주어가 아니에요. 대열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얘가 주어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시험이에요. 되게 많이 나와요. 너 is 쓸래? are 쓸래? 물어보거든요. 그때 왼쪽 대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어가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도 대열이고 이것도 대열인데 그럼 대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딜 봐야 되냐? 오른쪽을 봅니다. 이게 주어거든요. 그래서 is는 언제 쓰냐면요. 한 개짜리 명사 쓸 때요. 그리고 요게 어렵네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명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또 뭐야? 이러는데 모든 명사는요. 간단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명사를. 자 하나 둘 셋 넷이 되면 셀 수 있는 겁니다. 북 같은 거 어때요? 책 같은 거. 여러분들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나눠 지죠? 이거는요. 셀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money 뭐 water 공기 air 이런 거 어때요? 자 물 공기 돈 셀 수 있나요? 자 물 공기 셀 수 없죠. 한 물 두 물 한 공기 두 공기 없잖아요. 이제 돈은 누군가가 어? 선생님 돈은 500원, 1000원 셀 수 있잖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라는 개념은 셀 수가 없죠.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단위를 붙이죠.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를 붙인 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가 없어요. 돈 본 적 있어요? 아 그 지폐 봤다고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지. 돈이라는 개념은 본 적 없잖아요. 돈 만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동전이나 지폐는 우리가 만든 돈 개념이고요. 돈은요. 근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봅니다. 셀 수 없는 거는요. 왜 A를 쓰냐면은 하나 둘 셋 넷이 안 되니까 그냥 큰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물이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물 그냥 한 덩어리로 뭉치면 하나겠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서요. 단수로 처리하고요. 복수 명사는 두 개 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R 이렇게 써주죠. 여기가 시험 나온다니까요. 여기가? 그럼 어디를 보라고요? 이건 의미 없어요. 오른쪽 봐야 됩니다. There is a bank네요. All 하는 게 한 개란 뜻이거든요. 은행에 하나가 있습니다. 은행은 세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우리 동네 은행 세 개 있다. 한 개입니다. 이제 썼습니다. Near은요. 근처란 뜻입니다. Near here 하면은 여기 근처에요. 은행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요. There are three students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있죠. In my class. 우리 반에는요. 내 학급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복수기 때문에 are 썼단 말입니다.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과거형입니다. there was가 되고 there were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there was가 있거든요. there was는 단수라는 거잖아요. 아, math 테스트에요. 수학시험이요. 하나가 있었어요. 언제요? yesterday.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there were 이렇게 되면은 war 썼다라는 거는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뭐뭐 있었답니다. 두 개 이상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게 사람들이라는 복수거든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in the park. 공원에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개나 두 명 이상이라면은 war을 써주시면은 되겠죠. war을 써주시면은 되겠죠.